자 다음은 빼빼로 회사 빼빼로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운수대통 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고당대통 운수대통 네 자 운수대통 천운과 기수가 롯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제가 부적 드릴게요 2024년 한해도 대박나시고 푸르 용의해를 맞아서 드래곤볼도 아니고 정말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까지 많이 많이 받아 가십시오 자 역시 롯데는 팔팔함 아직까지 잘 팔리고 있고요 덧글림 유 상해 입원수수비와 상해 통원수수비 삼성을 좀 비슷하게 따라했네요 그리고 종합병원 상해 입원비 종합병원 질병 입원비 그리고 일반암 직접치료비 이렇게도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 간편 맞춤 특정 심장질환 부정맥 I47-48-49 보장이 되고요 장기 요양 1등급부터 4등급 최대 3천만원까지 그리고 간병의 사용 입원 10일 30일 60일 보장이 되고 운전자 보험도 상해 수수비 최대 80만원까지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처병 그리고 약침 이런 것도 상해 물리치료 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교통상해 입원 최대 6만원 운전자 비용도 선지급이 가능하다는 부분 농협은 별다른 신상품은 없었고요 롯데 과연 신상품과 어떤 여러가지 한 이슈가 있는지 저 보험함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통합형 재발암 및 잔여암 완벽 탑재에요 완탑이죠 완탑 원탑이 아니고 완탑 자 보장제외는 안보장 플러스에요 그래서 88 안보험은 최대 일반암이 8번까지 전이암도 최대 8번까지 재발암 잔여암도 최대 8번까지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룹 내 첫번째 원발암 기준으로 2년 보장이 되는데요 최대 8번까지 재발암과 잔여암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 종합암 플러스 어깨 유일하게 통합형이 재발암과 잔여암이 탑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전이암만 됐는데 그전에는 88암에 원발암과 전이암만 됐는데요 재발암과 잔여암까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전에 롯데 88암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이거 영상보면 해제하고 더 가입할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원발암과 전이암만 되기 때문에 8번 8번 16번만 됐다가 재발암 및 잔여암까지 플러스 8번이 되기 때문에 총 24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진단, 재진단암, 종합암 자 이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면 재진단암은 재진단암 진단비는 35,000원이에요 재진단암 진단비에 대비해서 보장은 비슷하던가 보험료가 저렴하죠 약 26%가 저렴한 통화평 재발 및 잔여암이 드디어 신설이 되었습니다 통화평 재발암과 잔여암 합산해서 보험료가 2만 5천원으로 저렴하게 아우 이거 말이 돼? 어떻게 2만 5천원 저렴하면서 재발암, 전이암, 잔여암, 원발암 이 4가지가 모두가 되냐고요 정말 미친 초대박 자 일반암 진단비와 동일암 보장범위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정 소외감, 유방, 자궁, 전립성, 방광 이렇게 있고요 또한 특정 소화기암, 식도위대장, 12대 특정암이죠 눈, 코, 입, 눈, 코, 태양 노래 그만할게요 닥치라고요 알겠습니다 눈, 코, 입, 피부, 말초신경 이렇게 보장이 된다 폐암은 기간지 폐 4대 특정암은 간, 담낭, 담도, 재장 4대 특정암은 골, 관절연골 그 다음에 중피종, 카포시육종 그 다음에 후복막 및 복막 이렇게 어 뭐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심장 및 뇌암은 흉선, 심장, 수막, 뇌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1부터 8번까지 원발, 전이, 재발 및 잔여암까지 3, 8, 24, 24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작년에 가입, 이제 몇이 후면 작년이죠 올해가 23년이 23년에는 원발암과 전이한밖에 없었어요 플러스 알파로 재발암과 잔여암까지 나오기 때문에 정말 대박이라는 거 이쪽은 그냥 예시표니까 넘어갈게요 자, 암은 입원안이 통원을 많이 해요 질병, 수소의 SRT는 암환자를 싣고 다닙니다 연간 통원 암환자가 약 몇만 명이에요? 100만 명, 93%죠 그리고 입원한 환자는 7%, 79,000명 입원뿐만 아니라 암통원비 준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반암도 지급 가능한 담보 하루에 60만원 6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게 매우 큰 대박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반암, 지적치료비 통원비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종합암플러스인은 60만원 간편도 60만원 어린이 모험도 60만원 덕걸림도 60만원 암지적치료비 통원비도 30만원씩 신규로 탑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일반암, 지적치료, 통원비죠 이렇게 해서 30만원 암지적치료 30만원 이렇게 가입하는데 단돈 2, 3만원으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가족력이 있다면 2대 진단비 장기요양 콜라보로 가입하면 좋을 것 같고요 뇌졸증, 뇌혈관 진단을 받은 사람은 치매가 올 확률은 약 30% 이상 그래서 가입금에 장기요양 1등급부터 4등급 3천만원 넣고 뇌혈관 허혈성 네, 이거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입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료 업계 비교를 해드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장기요양 1등급부터 4등급 천만원씩 뇌혈관 허혈성 천만원씩 넣으면 5, 6만원대로 가성비 좋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네, 넘어갈게요 자, 내추럴, 뇌경색이 가장 고약한 질병인 이유는 심각한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후유장애 매우 중요하죠 신경계와 정신계, 그래서 치매 2점부터 5점까지 40점에서 100%까지 정신장애, 그리고 간질, 발작이 남아있을 때 그리고 씹거나 말하기 등 그 다음에 팔의 장애 아니면 일상생활의 기본 동작의 장애 다리의 장애 이런 걸로 소득의 중단과 간병에 대한 대비가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용태클럽 모여라 낙상사고 조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상해 플랜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보험료가 3만원대에 상해 수수비 100만원 수의장애 1억, 상해 수수비 1호종 그 다음에 골절 철심 제거 수수비 원래 상해 수수비에서 수술했을 때는 철심 박았을 때는 보장이 되지만 제거했을 때는 보장이 안 받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장이 되고요 창상 봉합수도 50만원 그 다음에 무릎 인대파열 아틀레스, 골절, 골절 수수비 5대 골절 상해 쪽 종말 끝판왕으로 이 모든 거 3만원대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MZ세대는 젊은데 왜 심장이 쿵칵쿵칵 뛸까요 점차 연령이 점점 환자수가 18년부터 22년까지 계속 지금 나이는 젊어지고 있고요 빈도수는 계속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심장이란 5천만원 특정 심장이란 2천만원 부정매 부정매 심부전 천만원 이렇게 해서 기타 부정매 천만원 그래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MZ보험이 성인보다 좋은 이유 자 성인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안내신 감액기간이 없어요 그리고 성인보다 납입 면제 조건이 매우 좋고 성인보다 높은 가입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